자, 달려! 방탄! 달려! 방탄! 자,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 못 들었어요? 그쪽 인사해주세요. 가자! 방탄! 아, 여기가 어딨어요, 여기가? 여기가 어딨어요? 여기가 어딨어요? 서울시청이 바로 보여요. 여기가 서울시청이. 서울시청이. 네, 서울시청이 보이는 더플라정텔입니다. 아니, 코튼에서 서울시청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요? 대박이다. 나 맞다. 네, 틀렸습니다. 오늘 뭐하나요? 공을 하게 되요. 그러니까요. 뭐, 불안하네. 자, 오늘 달려라 방탄은 77분 토론입니다. 공을 해야겠어요. 공을 해야겠어요. 공을 해야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먼저 몽 풀기 게임을 시작할 건데요. 손바닥 밀치기를 해서 손바닥 밀치기를 해서 눈을 보관한다. 끝. 뭐, 뭐, 뭐? 뭔가? 2패 올라와서 이거 하래잖아. 아 너무 위험한 거 아냐? 난 2패 안 빠진다 했거든. 아 진짜 뻥쟁이들 아냐. 아니 왜 빠진 걸 싫어? 아 진짜 나 되게 싫어하는 거 알지? 나도 너무 싫다. 아니 둘 중에 한 명 떨어지면 안 빠질 거 같아. 내가 봐도 그래. 자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아 진짜 이거 한 번 빠지면 어차피 두려우면 없어지나 해? 준비 시작! 자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지켜보자고. 자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지켜보자고. 아 절기를 차오르고 있어요. 아 절기를 차오르고 있어요. 물이 차오른다. 물이 차오른다. 물이 차오른다. 차오르고 있어요. 물이 차오른다. 야 솔직히 너 진 거지 이거를? 야 솔직히 너 진 거지 이거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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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 봐, 진짜. 제이홉 데뷔하는 거 봐, 좋아. 자, 준비. 근데 무서운데요? 아, 무서워. 야, 무서워. 자, 준비. 어, 야, 잠깐만. 이게 너무 무서운데? 어, 야, 너무 무서워. 자, 준비. 시작! 야, 코어 힘 좋은 애가 이기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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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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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 시간, 두 시간. 두 시간, 두 시간. 아, 아. 야 아, 어. 어떻게 저렇게 빠지시냐. 야, 안 빠졌어. 와, 안 빠졌어. 와, 안 빠졌어. 빠지면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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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하십니까 아 진짜 멋있게 빠집니다 자 자 준비 시작 너 때려 너 때려 안 밀리죠 남순이 안 밀리죠 갑니다 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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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닛 우전 우 Stat 우 우 los 김석진 승! 남순의 발송으로 김석진 승! 다다다다! 다 맞습니다. 다다다다! 자 컴밭! 준비! 준비 됐어요? 시작! 발り장띵 자 과연 누가 이끄신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오오오오 방금 안무 같았어 와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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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습니다 자 자 딱 딱 한 번 그냥 빡치면 끝내자고 시작 시작 뭐야 다리에 의자 다리에 의자 다리에 의자 다리에 의자 우리 판지칼도 없어 그냥 보여줘요 형이 안 들어간다. 맞았다. 아 진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시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77분 동안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이게 씁시다 딱히 쓰지 말고 그런 꼼수는 안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공통으로 저희 제작진이 정한 어떤 동작을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하시면 모두가 무릎받고 야 이거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워터쇼 되겠네요. 야 얘들아! 야 손들지 마! 이 자세로 가만히 있어! 손들지 마! 꼭 긁지 마라! 귀 긁지도 말고 알겠어? 그냥 그 모션을 했을 때 전체 다 맞는 거죠. 한 명이라도. 오케이 갑시다. 시리얼 우유에 눅눅하게 먹는다? 바삭하게 먹는다? 자 여기는 눅눅하게 먹는 거고 여기는 바삭하게 먹는 거고 저희 바삭이에요? 바삭파 눅눅파에요. 저 눅눅인데? 형 눅눅이어도 바삭인 척 하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자 시리얼을 바삭하게 먹을 수 있을 때의 시간과 눅눅하게 먹을 수 있을 때의 시간 어느 게 더 한정되고 소중할까요? 당연히 바삭할 때 먹는 게 더 맛있죠. 훨씬 더 적죠 그 시간. 그리고 여러분 시리얼은 시리얼을 왜 먹어요? 아침에 급하게 나가야 될 때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럴 시간이 없어. 아침부터 눅눅하게 먹으면 사실 시간도 거의 되고 그런데! 그런데! 사실 저도 바삭하게 먹고 싶습니다. 뭐야 쟤는? 무슨 소리입니까? 어쩌다보니 눅눅하게 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유명한 래퍼 캔드릴라마 아십니까? 캔드릴라마 아십니까? 캔드릴라마가 이제 시리얼을 맛있게 먹는 한국어 거기 가서 이제 연구한 영상이 있는데 진짜요? 대박 있어요. 아 진짜 맞아. 아 있는데 있는데. 아 진짜? 왜 눅눅하게 먹습니까? 일단 입천장 까져요. 아 입천장이 까진다. 입천장 까진다. 반대하게 있습니다. 시리얼을 눅눅하게 먹을 시에 시리얼은 죽처럼 변합니다. 그럼 뭐하러 시리얼을 먹습니까? 그냥 죽을 먹지. 건강도 좋고 영양도 좋은. 그런데! 여러분이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데요? 눅눅하게 되었을 때 그 시리얼의 찬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뭐야? 뭐야? 오케이. 일어나. 일어났다. 아니야. 책상 치는 거야. 야 시험사와 책상 한번 때려봐. 정국 씨한테 쌓인 거 있으면 책상 치세요. 아 지지마. 아 지지마. 꼼 때. 꼼 때. 꼼 때. 일단은. 나도 맞는데 왜? 나도 맞는데 왜? 내가 왜 맞는데. 내가 왜 맞는데. 내가 왜 맞는데.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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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참치 잘해서 큰일 납니다. 자 뭐야 뭐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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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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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지 말라고! 시지 마! 시지 마! 자 이해했습니까? 시리얼에 자음 뭐 들어갑니까? 시옷 들어가죠 시옷 시옷 들어가죠 시옷 시옷 들어갑니다 바삭에 자음 뭐 들어가요? 시옷 들어갑니다 시옷 같이 들어가죠 바삭과 시리얼은 한 몸이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바에요 RM씨는 지금 이상한 발언을 일사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진실입니까? 눅눅파씨 진실은 왜 우유를 넣어 먹겠어 생각을 해봐요 왜 우유를 넣어 먹겠지 왜 우유를 넣어 먹는데 지금 RM씨는 진실을 외면하고 화에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물에 많아 먹다가 왜 우유를 먹는데 그러면 시옷 그냥 시리얼을 씹어드립시오 시리얼이 왜 바삭하게 나오겠어요? 알지요? 너무나 잘 알지요 시리얼 CY 뭐냐 알지요? 아니 너무 잘 압니다 진실을 말해라 제이홉 당신은 시리얼 정작 눅눅하게 먹었는가 아닌가 진실을 말해라 너를 알고 있다 저는 사실 당당하게 말해라 당당하게 말해라 당당하게 말해라 설정 치지 말라 설정 치지 말라 설정 치지 말라 설정 껴 이 토론의 끝은 언제일까요? 시리얼을 눅눅하게 먹으면 사실 그 시간은 어떻게 할거에요? 그 눅눅할 때까지 기다릴거에요? 아니 그러면 라면을 어떻게 끓여먹습니까? 3분 어떻게 기다려요? 라면도 바삭하게 먹습니까? 많이 지나치시단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논리정려하네요 하지만 라면은 끓여먹는 제품이고 여러분 저는 시계를 끓여먹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계를 끓여먹습니다 제이홉이 맞는 말입니다 자 반박하세요 눅눅이 더 좋은거였으면 사람들이 겉바속눅이라고 했겠죠 하지만 눅눅은 안좋은거니까 촉촉하다고 하는거에요 맞습니다 어 반박하세요 여러분 시리얼은 오래 보관하기 위해 튀겨나온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본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그러면 뭐 과자 먹을때도 아예 물에 불여 드시죠 어? 어떻게 뭔가 들켰네 나도 들켜버렸습니다 아니 뭔가 뭔가 일단 눅눅해지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지 그래도 눅눅하다고 혹시 시리얼의 종류들을 알고 계십니까? 알죠 시리얼의 종류에 종류에 혹시 그 초코 아십니까? 알죠 그러면 우유가 어떤 우유가 되겠습니까? 초코우유 왜? 시리얼이 사르르르 녹기 때문입니다 초코우유 그냥 사 드시면 되잖아요 저는 초코우유 싫은데요 초코우유 사 드세요 저도 흰 우유에 말아먹고 싶은데요 저희가 여러분들 흰 우유에 초코 스윙을 넣어봐야 초코우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우유가 다 다르니까 초코 스윙을 먹으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자 안 가서 하면 안됩니까? 아니 저 사회자 씨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회자 등장 안 해? 제가 역시 시리얼은 눅눅하게 먹어야 제맛입니다 사회자에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자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호랑이 호랑이 기운을 받는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 붙잡았죠 저거 붙잡았죠 저거 붙잡았죠 저거 붙잡았죠 자 끝 뭐야? 정국이 제시어가 뭐야? 왜 안맞죠 우리? 아무도 얘기를 안한다고 말해야 할 줄 알았는데 아 그래? 뭔데? 저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아 근데 아무도 안 썼어? 어 안 썼어 그래서 내가 이의 있습니까 했는데 자 이의 있습니까? 자 이의 있습니까? 들어오세요 이러고 저기요 토론에 진짜 그런 느낌도 없이 그냥 막무가 된구나 사실 토론은 뭐 중요한 게 아니지 맞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두 번째 토론 짜장면이 계란이다 아 아 아 아 야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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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셋 다 계란이라 안 돼? 야 이거 완두콩 심지어 나는 콩도 싫어한다고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말 끊기 없고 손 들고 바로 나세요 오케이 그럼 말 끊지 마 알기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슈아하게 물 한 번 막고 시작하죠 누가 맞은 거야? 제가 맞았습니다 왜 맞은 거죠? 나는 왜 맞은 거야? 아니 잠시만요 내가 몰랐나봐 오늘도 귀가 안 떨립니다 야 자 일어나고 아 아 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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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토론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찾으려고 하지 마요 자 우리 그래 짜장면은 계란인지 와두콩인지인지 얘기를 해봅시다 계란이죠 짜장면은 전통적으로 자장면은 계란이 맞습니다. 간 짜장 시키면 뭐가 따라옵니까? 계란 후라이가 따라온다. 왜 계란 후라이가 따라올 것 같습니까? 왜요? 간 짜장이 짜장면보다 오히려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재료를 썼다. 비싸기 때문에 계란을 넣는다. 반박 있습니까? 아이스크야. 오케이 진심. 예로부터 짜장면은 밥 대용이라고 불렸을 만큼 저렴한 음식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계란 후라이를 올려서 가격을 더 추가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저렴한 재료를 넣고 저렴하게 이렇게 잘 만든 짜장면이 맛있어요. 말해보겠습니다. 자 말해보세요. 사실 본인이 얘기하면서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게에 가면 완두콩 짜장면이 나면 보통 완두콩을 뺏는 경우가 완두콩을 먹는 걸 본 적이 없어. 완두콩을 왜 먹습니까? 당연히 걸려내고 주황장님께 말합니다. 당신을 취한 완두콩이 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완두콩을 뺀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완두콩 사실 건강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짜장면 먹으면서 건강하고 계십니다. 아주 무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쪽은 저거 뭐야? 아니 그러면 그쪽은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러면 아니 아니 아니요 아무튼 자, B씨 이야기하세요. 지금 여기서 짜장면을 제일 맛있게 먹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 김태형 씨요. 지금 여기서 짜장면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짜장면이. 아니, 여기다. 그래서! 하루 하루 이 짜장면을 꼭 먹는다. 지금 여기서! 짜장면이. 이러지 마세요!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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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만 원준과! 지금, 지금 여기서 짜장면을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 그래, 너라고! 그래서 왜 너라고! 어쩌라고! 저! 저! 덧불치겠습니다! 잠깐만,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김태형 씨, 완두콩 안 좋아하잖아요, 걸러내잖아요! 아, 짐! 아, 아닙니다. 오늘부터 완두콩을 먹기로 했답니다. 아니요! 저는 못 먹지만, 남들을 위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저쪽에서 바라냈기 때문에, 이쪽에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야양면과 비슷한 제품! 짭, 짜파,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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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먹어요? 먹어요! 고기 먹어요! 고기! 그리고 또 계란! 계란! 노른자 터트려서! 석참하셔서 먹지 않습니까? 네! 담당 좀 하세요! 자! 3,500원짜리 완두콩 들어간 짜장면을 먹겠습니까? 6,000원짜리 계란 들어간 짜장면을 먹겠습니까? 계란 들어간다! 6,000원이라는 모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계란과 완두콩 중에 세상 사람들이 뭘 많이 먹습니까? 계란을 먹겠습니까? 당연히 계란이다! 그래서 완두콩이 레어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두콩이 레어템이라는 거예요! 완두콩이 레어템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완두콩! 콩알탄! 콩알탄! 보세요! 완두콩이 이렇게 재미있는 3행시가 탄생합니다! 계란으로 2행시 해보세요! 계란은 재미있게 못해요! 계란은 재미있게 못해요! 계란은 재미있게 못해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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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을 뜻합니다! 난! 완전 맛있습니다! 이거 봐요! 완두콩은 3행시 할 때 유리합니다! 이겼습니다! 개! 개같네! 개같네! 하하하하하하 란! 란! 람마! 람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람마를 자 계란이랑 완두콩 둘 중에 어떤 게 더 영향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완전식품 계란! 당연히 완전식품 계란! 당연히 완전식품 계란! 당연히 완전식품 계란! 뭐야? 뭐야? 안 될까요? 뭐야? 뭐야? 여러분! 여러분!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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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짐 줘! 뒷짐 줘! 아니! 뭐야? 자 여러분! 평소에 고기 많이 드십니까? 식물을 좀 섭취를 해줘야 해요! 그린 식품을! 그리고 완두콩이 우리 아빠가 좋아해요! 그거 싫어하면은 대중적으로 뭐가 많이 알려지고 뭐를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완두콩 넣으면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정확한 객관적인 근거로 얘기하셨어요? 완두콩을 낳아도 되지만 계란이 없으면 사람들이 힘들어야 합니다! 저는 동물이 아픈 게 싫습니다! 박이! 박이! 자! 방금 돼지 고개 먹고 왔습니다! 방금 돼지 고개 먹고 왔습니다! 야! 맞습니다!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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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닭이 자기 아내 딸 보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중간에 가르쳐느냐 이 말입니다! 유정란이 아닙니다! 무정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무정랄인데요? 무정랄만 먹으세요 그럼. 아니 여러분. 아니 여러분. 미안합니다. 하지마. 뭐였습니까? 말할 게 있습니다. 원조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짜장면에 뭐가 들어갔었냐, 시초가 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작 원하는 짜장면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그게 이렇게 완두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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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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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게 된다니까, 정웅 씨. 정웅 씨 지금. 자, 전복이 머리에 지금 해초가 된다고. 자, 여러분들 지금 해초가 자라고 있어요. 지금 많이 심각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뭡니까? 뭡니까? 일단은, 완두콩이냐 계란이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났다고요. 그러면, 다음 토론 바로 앉아주세요. 아, 진영이 어떤 말을 적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12분이 생각보다 길다. 근데 아, 나는 내 말 아무도 안 쓸 것 같아. 그러면, 다음 토론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 준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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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되셨으면 전망의 삼성 삼총안 발사. 뭐가 주제였을 상태. 자. 자, 갑시다. 준비되세요. 준비되세요. 물러가. 딱딱하. 아, 물러가. 아, 이거는. 아, 물러가 아니지. 아니지. 들어보세요. 아니야, 아니야. 자. 물복이죠. 잠시만요, 여러분. 제 토론에는 여러분들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발언권 아닌 사람은 조용히 표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 맞아요. 네? 그럼 물 맞아요. 아니, 중간중간. 자. 네. 한 번씩 춥고 주세요. 20초마다 한 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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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차단, 자. 자. 야, 레리팩. 왜, 뭔데? 뭐야, 아, 일단. 자. 자, 토론 진행하시죠. 좋아, 하지마. 좋아, 하지마. 야, 손 쓰지마. 가만히 있어. 손 쓰지마. 여러분, 토론을 시작하시죠. væ wedge done. 아, 그거 하지 말라고. 소운. 손 쓰지 마라고. 잘 좀 안 하는데. 고일이 거ừng 오 Costa가 안 된다. 뭐? 뭐야, 뭐야. 뭐야, 쏘아야 돼. 정 gods 내 오마자. 공은 쓰라봐. 나 엄마와 그거 있어. 오단가 access. 야, 일어가 해, 일어 Look. 오마자 기turn이지 triviaőOWN. 보시면 빵일 빠져라. 내가 차렸대 형 야 제이 형 니 때문에 지금 뭐야 야 이런거 야 이런거 야 이런거 야 이런거 야 이런거 야 이런거 아니야 아 이따 간다 아 이따 간다 아 뭐야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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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라고 야 나 씻어도 되겠다 오늘 야 팔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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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요 팔짱을 몇 분쯤 없네 팔짱을 몇 분쯤 팔짱합니다 아닌데 왜 왜 왜 왜 왜 일어섰어 지금 일어섰어 일어섰어 자 여러분 우리 차분히 생각합시다 팔짱 끼지 마라 일단 바로 해도 될까요? 이제부터 손들고 한 명씩 얘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복숭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는게 납작 복숭아를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납작 복숭아가 보통 딱딱해요 납작 복숭아 물렁한데 납작 복숭아 물렁한데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멤버들이 몰타 갔을 때 납작 복숭아 먹고 기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기절할 적 없습니다 진실을 혹한 진실을 기절한 적 안 하죠 기절한 적 없습니다 기절한 적 없습니다 기절한 적 없습니다 진실을 혹한 진실을 혹한 기절한 적 안 하죠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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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우리 평화 방송을 위해 다들 손을 들고 얘기크러치지 기절한 지민이 혼대했습니다 에? 끝입니까? 그때 제가 먹었던 몰타에서 먹었던 복숭아는 물렁했습니다 아닐 경우에 수영장 더 붙여도 됩니까? 더 붙여도 돼요? 아니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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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 복숭아 복숭아 전도 복숭아가 왜 인기가 없는지 아십니까? 전도 복숭아는 뜨거워서 인기가 없는 거 아닌가요? 딱딱해요. 저는 그래요. 딱딱해요. 맞아요. 본디 복숭아는 물렁물렁한 겁니다. 보통 복숭아를 깎아먹지 않습니까? 사실 물렁한 복숭아를 깎아먹을 때 물이 계속 흘려서 짜증이 납니다. 자, 말 잘했어요. 방금. 과일에는 뭐 하십니까? 과즙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근데 과즙 말이 어떤 상태에서 많이 나와요? 물렁한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익은 상태. 물렁한 상태에서 과즙이라는 말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갈 수는 없어요? 손 없어요? 손 들고 얘기하세요. 저. 네, 태용 씨 얘기하시죠. 원래 딱딱한 복숭아가 갓 싱싱한 거고 물렁한 복숭아가 썩기 직전에 이렇게 상대합니다. 오. 물렁한 복숭아는 썩기 직전. 호비야, 호비야. 호비야, 호비야. 아이고, 호비야. 원래 복숭아란 것은 갓 싱싱할 때랑 딱딱한 것이고 거기에서 좀 썩을 위기까지 처해지면 그렇든지. 자, 다음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썩은 상태를 먹었는 방법은 뭡니까? 자, 의견이 있습니다. 호비야, 호비야. 호비야, 호비야. 호비야, 호비야. 호비야, 호비야. 호비야, 호비야. 이견 있습니다. 네.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하시죠. 자, 한국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원 어디예요? 치과죠? 치과 맞습니다. 치과 왜 가요? 이가 아파서 가죠. 이가 왜 아파요? 딱딱한 복숭아를 먹어서 아픈 겁니다. 맞습니다. 이가 빠진다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소환교 때, 체육대회 때, 엽높다 이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딱딱한 복숭아도 이를 사하게 할 수 있다 이만이죠. 어머니 괜찮은데요? 자, 민씨! 저희 734이다 광고 속에 청귤 그 다음 뭡니까? 복숭아. 복숭아죠? 네? 무슨 복숭아죠? 딱딱한.. 불러와복숭아 저거. 김학균, 김학균, 김학균. 물 어디 가요? 광고 보고 오세요. 아, 광고 보고 오세요. 아, 광고 보고 오세요. 광고 보고 오세요. 우리 딱딱한 복숭아입니다. 아니, 광고 속에 광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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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kPCG입니다. 지금 방탄소년단 광고 속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겉바속총 눌러요. 겉은 딱딱한데, 속은 눌러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겉바속총을 할 거야? 30초 confidentEE. 에휴의 hosted. 가장 충족당할 건데요. 조명 주지 잘 Squeaks Jose 있잖아요 markets vs90 unlikely 정말 전 국민 투표를 해도 아마 굉장히 높을 확률로 무련목살을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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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씨를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씨를 버릴 때 그 물렁한 복숭아가 냄새가 더 납니다. 자 아름다운 먹고싶어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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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가 하러 왔다가 얼굴에 거품 묻고 그렇죠! 하지만 티켓 사관이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유래가 세대미가 행복감을 준다는 근처가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이만을 챙기지 마야겠습니까? 잠깐만! 아니 무슨 토론이 있다고 믿고 왔는데 몰라요! 스포츠 socio 쿨 익스팅 ak 방송 중 외국는 recognised 부채 당신은 ana ס 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